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온라인 학습을 준비하고 실행해보신 실무자분들과 내용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습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행해보신 실무자분들이라면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작지만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초보적인 수준이겠지만 작은 노하우들이라든가 이런 경험, 고민들 그런 것들을 포럼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집체 교육이라든가 단체 교육 이렇게 만나서 하는 대면 교육을 했었는데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은 배울 점이었고요. 온라인 학습이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어쩌면 대면 학습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온라인 환경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더 적합한 방법을 찾아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계속 알려주고 또 강사나 실무자나 또 이해 관계자도 이런 교육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함께 배워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되게 대체적인 느낌, 좀 부정적이고 어렵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오히려 강사님들이 본래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잘 구현해내기도 하셨고 참여자들도 집중이 처음엔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좀 계속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더 잘 적응하셨고 이제는 다양한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진행 방법이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하는 방법이 아닌 더 잘 준비되고 방법이 잘 마련된다면 참여자들이 손쉽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직 저희는 예산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 강사료에 대한 그런 예산 지침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 동영상에 대한 지침은 정해진 게 없어서 천참이 안 벌인 것 같습니다. 전문 제작업체에다가 맡기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 예산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들이 요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퀄리티가 훨씬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침이 마련되고 어느 정도 기준안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담당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다 나은 서비스로 평생교육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계신 코로나로 인해서 카메라 앞에 서셔야 되는 이 어색함을 감당하셔야 되는 모든 강사님들과 선생님들 존경하고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평생학습 화이팅! 온라인 학습분과 화이팅! 시흥시 palae! 시흥시 palais! 시흥시 pala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